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2, 3일 후에 입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맞벌이 부부들에게 무상 보육을 제공하는 미국 가족 방안을 중점 추진키로 했습니다. 메릴랜드 주정부는 잇따른 소송에서 폐쇄해 연방 실업수당을 조기 종료하지 못하고 계속 지급하게 됐습니다. 버지니아주가 미 전역에서 사업하기 가장 좋은 주로 연속 1위에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물가가 큰 폭으로 치솟으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상승세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은 앞으로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긴축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간 무려 5.4% 상승했다고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또 소비자 물가 지수는 5월에 0.6%, 지난달에는 0.9% 올라 가파른 속도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경제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지난해 동월 대비 4.5% 증가해 1991년 이후 3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의 공급난으로 발생된 중고차의 가격 급등 현상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분의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이외에 호텔, 항공, 의류, 휘발유 등의 물가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휘발유 가격은 전월보다 2.5% 증가했으며 지난해 동월 대비 45.1% 상승했습니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현상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수요 급증, 인력 부족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반면 물가 상승세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와 금융당국의 입장과는 반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파른 물가 급등은 금리 인상과 채권 매입 축소 등 돈줄 조이기에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조기 긴축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7월 말 정례회의에 이어 8월 말에 예정된 잭슨홀 회의에서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연방준비제도가 2023년에 예정된 금리 인상 시기를 예상보다 앞당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부양자녀 6,500만 명에게 제공되는 첫 현금 지원금이 15일에 송금되더라도 개인 은행 계좌에는 2, 3일 후에 입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이 수표로 받는 경우에는 1, 2주일이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혜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민 3,900만 가구에 사는 17세까지의 부양자녀, 6,500만 명에게 매달 지급되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 현금 지원금이 15일에 첫 달분이 제공되는 초일기에 돌입했습니다. IRS는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의 첫 달분을 15일에 보내겠다고 발표했으나 개인 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시기는 2, 3일 후가 될 것으로 전문 기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IRS가 15일에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자료를 보내면서 시중 은행들에게 송금하더라도 각 은행들이 확인해 개인 계좌별로 입금시키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민 3,900만 가구에서 6,500만 명의 부양자녀들에게 보내는 1인당 250달러 또는 300달러씩을 개인 은행 계좌에 입금해 쓸 수 있는 날짜는 17일이나 19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일수표로 받는 사람들은 1, 2주 더 걸리는데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은 어드밴스 차일드 텍스 크레딧으로 5세까지는 연 3,600달러, 6세부터 17세까지는 연 3,000달러인데 그 중 절반인 1,800달러 또는 1,500달러를 6달러 나눠 월 300달러 또는 250달러씩 지급하게 됩니다. 2020년도 또는 2019년도 세금 보고를 하며 17세까지의 부양자녀를 신고했을 경우 자동 등록되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IRS에 제출한 은행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만약 일시불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 국세청 웹사이트 irs.gov에서 Credit Advance, Child Tax Credit 순서로 클릭하면 볼 수 있는 세 항목 중에 매니저 페이먼트를 눌러 Unilloment 등록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첫 달 현금 지원을 중지시키고 일시부를 선택할 수 있는 데드라인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8월분부터 중지시킬 수 있는데 8월 2일까지 Unilloment 등록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일시부를 선택하면 내년 4월 15일까지의 연방세금 보고 직후에 연간 3,600달러 또는 3,000달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맞벌이 부부들에게 사실상 무상 보육을 제공하는 미국 가족 방안을 중점 추진키로 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을 통해 2,250억 달러를 투자해 중산층 이하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어린 자녀들을 돌봐주는 차일드케어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명태 기자입니다. 젊은 맞벌이 부부들의 최대 고민거리인 차일드케어, 즉 자녀 보육 문제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해결해 주겠다고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사회 인프라 방안은 1조 2천억 달러 규모로 축소시켜 초당하로 성사시키고 인적 인프라 방안은 2조 내지 3조 달러 대에서 민주당만의 독재 안으로 가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적 인프라 미국 가족 플랜에서 핵심으로 맞벌이 부부들이 사실상 무상으로 차일드케어, 자녀 보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전폭 지원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무상 보육 방안에서는 3세와 4세의 모든 어린이들 500만 명에게 프리스쿨을 2년간 무상으로 교육시켜주게 됩니다. 그럴 경우 가구당 연간 1,300달러의 보육지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배학권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들은 보육에 한 푼도 내지 않도록 할 것이며 그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보육비로 연소득의 7%를 넘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맞벌이 부부들이 어린 자녀를 차일드케어 또는 데이케어 보육시설에 맡기려면 한 달에 학기 중에는 750달러 여름방학 중에는 834달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간의 프리스쿨 무상교육과 함께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보육시키는 어퍼더블 데이케어 프로그램도 시행하겠다고 바이든 미국 가족 플랜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보육시설들에게 정부지원금을 보내 5세 미만 아동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경우 한 푼도 보육비를 받지 않고 여유있는 소득계층에서도 연소득의 7%를 넘지 못하게 한다는 방안입니다. 그럴 경우 미국 내 어린이 300만 명이 보육 혜택을 보고 주로 젊은 어머니들인 여성 노동력이 100만 명이나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배학과는 내다봤습니다. 3살과 4살 등 2년간의 프리스쿨 무상교육과 어퍼더블 데이케어 보충을 합하면 젊은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 보육비로만 한 해에 14,800달러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배학과는 개선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로 지난 한 해 여성 근로자 300만 명이 일터를 떠났다가 주로 어린 자녀 보육 문제 때문에 일터에 아직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팬데믹 기간종비 전역에서 지난 한 해에만 2만 곳 이상의 보육시설이 영구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미국 가죽 플랜에서 차일드케어 지원안이 성사되면 맞벌이 부부들의 어린 자녀 500만 명이 사실상 무상 보육 혜택을 받고 주로 여성 근로자들 100만 명 이상이 일터에 복귀하게 되며 보육시설들까지 다시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메릴랜드 주정부는 잇따른 소송에서 폐소해 연방 실업수당을 조기 종료하지 못하고 계속 지급하게 됐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을 조기에 끝낸 다른 25개 주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지 주시되고 있으나 9월 6일에는 추가 연장 없이 완전 종료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 실업수당을 조기에 종료시킨 25개 주 가운데 한국 사위인 레리 호건 주지사가 이끄는 메릴랜드 주가 법적 다툼에서 패배해 연방 실업수당을 지속 제공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볼티모어시 항소법원의 로렌스 플래처 힐 판사는 메릴랜드 주정부는 연방 실업수당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에게 연방 실업수당을 중단하지 말고 일주일에 300달러씩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가처분 명령으로 해석됩니다. 레리 호건 주지사는 최근 잇따른 법적 다툼에서 모두 패소해 법원의 가처분 명령으로 연방 실업수당을 실직자들에게 지속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일주일에 300달러씩 제공하고 있는 연방 실업수당을 9월 6일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7월 3일자로 조기에 끝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해직 근로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호건 주지사는 최근 수차례 모두 패소했습니다. 볼티모어시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이 유지를 명령했던 13일 시한 만료를 앞두고 전격 가처분 결정을 내려 연방 실업수당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에 앞서 1심 판결에서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방 실업수당을 13일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즉각 특별행정법원에 항소했으나 중간 항소법원은 정부 측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이어 메릴랜드주 대법원인 콜토버 어필스에 상고했으나 심리조차 거부당했습니다. 이로써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9월 6일에 만료되는 연방 실업수당으로 매주마다 300달러를 실직자들에게 계속 지급하게 됐습니다. 메릴랜드와 함께 인디애나주에서도 주지사가 조기 종료시켰던 연방 실업수당을 9월 6일까지 유지하고 지급을 재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있는 25개 주에서 6월 12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9월 6일까지 지급할 수 있는 연방 실업수당을 조기에 종료시켰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버지니아주가 미 전역에서 사업하기 가장 좋은 주로 연속 1위에 선정됐습니다. 경제전문 CNBC 방송이 선정하고 있는 사업하기 좋은 주 순위에서 버지니아는 2007년 이래 모두 5번 1위를 차지했으며 메릴랜드는 올해 12위로 가장 많이 뛰어오른 주로 꼽혔습니다. 우수한 교육 수준과 노동력, 차별 적은 환경, 생활비까지 종합평가한 결과 버지니아주가 올해 미 전역에서 가장 사업하기 좋은 주 1위에 선정됐습니다. 경제전문 CNBC 방송이 2007년부터 매년 평가하고 있는 사업하기 좋은 주 순위에서 버지니아는 팬더믹으로 실시하지 않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 2019년에 이어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번 연속 가장 사업하기 좋은 주로 꼽힌 지역은 버지니아주가 유일합니다. 버지니아는 2007년 이하 5번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10가지 범죄 평가에서 우수한 공교육과 노동력의 39%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탁월한 인재, 인종 다양성과 평등, 통합을 추구하는 행정과 입법, 사법체계, 생활과 건강, 생활비 등에서 고르게 고득점에 1위에 선정됐다고 CNBC는 밝혔습니다. 버지니아는 일부 남아있는 남부의 인종차별 정서에 따른 논란을 겪었으나 민주당 출신 주지사와 검찰총장, 주의회가 개선 노력에 앞장서온 데다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모토로 내걸고 있어 사업하기 가장 좋은 주로 선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웃 메릴랜드는 올해 평가에서 중하위권에서 상위권인 12위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메릴랜드는 2019년에는 31위에 그쳤다가 올해는 12위로 약 20단계나 뛰어올라 가장 많이 개선된 주로 꼽혔습니다. 미 전역에서 버지니아와 이웃하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는 2019년 3위에서 올해에는 2위로 올라섰고 2년 전 2위였던 텍사스는 올해는 4위로 밀렸습니다. 올해 3위는 유타주로 2년 전 4위에서 한 단계 올라섰고 조지아는 변함없이 6위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비해 플로리다는 2년 전 12위에서 올해는 17위로 내려갔고 캘리포니아는 32위에서 올해 33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올해 가장 사업하기 안 좋은 꼴찌주는 알래스카로 2년 전 47위에서 올해에는 최하위로 내려앉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와이는 변함없이 꼴찌에서 두 번째인 49위에 그쳤습니다. 네 나랑가Nat o는 4위에서 2위에서 1위에서 1위 Pom quietly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